니가 기어이 니 동생을 사지르면 오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? 다 니가 그런거잖아 그런데 지원이한테 니 죄를 다 뒤집어씌워? 그래놓고 니가 무서울거 같아 이혜원씨 동생이 양심선언했더라고 정말이에요? 언니가 말하면 본부장 동생이 이 사람 맞아? 어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고든 니가 누나야 전 원세식품을 위해서 그랬던거 뿐이에요 날 회사로 들어와 이혜수씨가 여긴 왜 왔어? 회장님이 보자고 하셔서요 아빠가 왜 혜수씨를 부르셔? 이게 뭐라?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후회 안 하겠냐?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야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거야